야옹! 야옹! 다 딸기 먹자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줄었어 다쳤어요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요 더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장갑이 없어서... 아 옆에 있는 물 같은 거요? 포즈 몇 개만 해줘 썸네일 찍게 하나 둘 셋 흥미로운 걸! 오늘은 흥미로운 게 주제예요 따라하세요 흥미로운 주제 저 안경 찾았다요 안경? 여러분 안경 쇼핑하는 거 도와주세요 저 안경 안 올려요 여러분 저 안경 끼우는 최악이거든요 약간 교과서에 나올 거 같지 않아요? 약간 교과서 재질 그 다음에 해리포터 재질도 있어요 그쵸? 약간 모범생 느낌 공부 열심히 하는 뭘 보니? 조용히 좀 해주면 돼? 제가 집에 일어난 내용이 있어요 이거 그냥 방송 근데 약간 이상함을 켜드리는 이거 있어요 이게 제일 낫죠? 근데 이거보다 커요 저는 안경이 동그래야 돼요 왜냐면 제가 똥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피자맛 저 피자 호빵 있잖아요 손을 눌러서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게 뿌린다 폴리야 브라우지 미 이제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저희의 장소 충천으로 향합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빠도빼도 미 저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저 다이어트 중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찍고 싶어 안 돼요? 저 다이어트 안 돼요? 10,000원 마리 언니 살 좀 쪄요 내 몸무게 385g 많이 뿌려주세요 다이어트 해야죠 두루두루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니저분 드릴 거예요 언니 미면 소리가 저까지 들렸다니까 언니 뒤에 제가 탔었는데 미면 소리 들리길 아 당면이구나 잠깐만요 조금씩 나온다 여기 나오긴 한다 이거 못 쓸 거 같아요 언니 제 얼굴이 안 돼요 이거 잠깐만 고속도로 고속도로 안 돼요 매니저분 지금 고속도로 시작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